딴딴딴딴딴딴 안녕하십니까 이스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어 일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 일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죄송합니다 자 어디입니까 입니다 어디입니까 자 어디입니까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주네요 이주어는 주는 예 또 하나에 나옵니다 자 이주는 이주 예 이주 2강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주 2강 트하이 두번째입니다 강의는 헉이구요 이주 2강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회화부터 내요 자 회화 나와라 나왔습니다 여기가 은행입니다 여기가 은행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자 그냥 들어 보세요 통장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쓰세요 여기에 쓰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직원에게 주세요. 네, 직원에게 주세요. 자, 직원에게 주세요. 예, 직원입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현금 카드도 필요하세요. 현금 카드도 필요하세요. 예, 만들어주세요. 예, 만들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어이 분들이 있습니다. 어이. 통장입니다. 까이날라 통장. 자, 들어보세요. 통장 통장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통장 통장 자, 한 번 더. 통장 통장 하일랜드 만들다 만들다 들어보세요.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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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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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람이죠. 람 이거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자, 람 까이날라 자, 다음입니다. 쓰다 쓰다 들어보세요. 쓰다 쓰다 따라해보세요. 쓰다 쓰다 자, 띠 자, 띠 띠 자, 띠 쓰다 띠 띠 남인데 띠 맞습니까? 꼬둥코 맞습니까? 선생님 자신이 없습니다. 자, 쓰다 입니다. 쓰다 따라해보세요. 됐고, 따라해보세요.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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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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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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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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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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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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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되다 한 번 더 되다 되다 쩌는입니까, 이게? 쩌는 쩌는 이렇게 되는건가 되다 음 되다 되다 꼼 음 꼼 음 음 음 이렇게 했습니다. 직원 들어 보세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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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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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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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엔 입니다. 음 응어 연비엔 맞죠? 주다 어? 이거 합주 배웠습니까? 주다 입니다. 들어보세요. 주 다 따라해보세요. 주 다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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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하이라 드어 뜻입니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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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보세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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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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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잠시 잠시 잠시입니다. 기다리다 들어보세요.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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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세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게 뭐냐면 잠깐만 이게 쩝 엠쩝 터이자오 엠쩝 만 맞습니까? 쩝 어 엠쩝 쩝람 아 이겁니다 엠쩝 엠쩝 이 쩝는 뭐예요? 시장이죠 쩝 띵 아임라 마켓 맞죠? 슈퍼마켓 예 이거는 슈퍼마켓 같은 거네요 시장이고요 쩝 엠쩝 만 엠쩝 엠쩝 고자오 엠쩝 메 랄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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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라이메 랄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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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오쩝 이해합니까? 기다리다 자 따라해보세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자 현금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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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 아 일단은 들어보세요 돈 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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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겠습니다 카드 들어보세요 카드 카드 따라해보세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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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카드 카드 필요하다 필요하다 들어보세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따라해보세요 필요하다 필요하다 건 입니다 아 꽃건 돈이 필요해요 꽃건 음 꽃 아 꽃건반 수요중 테나 꽃건 마이비띵 수요중 루테나 자 씁니다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통장 통장입니다 이거 통장 알죠 이거 은항 은행에 있습니다 어 한 꼭 라스중 니울람 많이 씁니다 니응에 한 꼴라고 통장 있습니다 만들다 있네요 만들다 만들다는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만들다 만듭니다 만듭니다 쓸 수 있죠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종냐오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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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해보세요 만듭니다 만듭니다 만들어요 만들어요 만듭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꼴람 포 포 를 만들어요 선생님 틱람 좋아합니다 틱람 좋아합니다 고건 포 뭐죠 먹고 싶어요 무언 안 먹고 싶습니다 만들어요 만들어요 만듭니다 만들어요 만듭니다 쓰다 했죠 쓰다 쓰다 씁니다 씁니다 됩니다 씁니다 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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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씁니다 선생님은 써요 고자올라 보이죠 비엣 띵한 씁니다 고자올라 비엣 띵비엣 비엣 띵비엣 아 이게 비엣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음 씁니다 이거는 뭐예요 띵비엣 베트남어 씁니다 이거는 한국어 씁니다 그렇죠 아 아시겠습니까 헷갈릴까봐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발음 발음 보세요 이 럿 게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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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해합니까? 되다 되다 나왔습니다. 되다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돼요 똑같은데요? 읽어주세요. 됩니다 돼요 음 됩니다 음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 신비언처는 더 꼬자오 하이라 터이자오 선생님이 됩니다 위주 선생님이 됩니다 예, 선생님이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이 됩니다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 직원은 예, 연비엔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다 주다 했죠? 저 할라 드 주다 잠시 잠시 그건 잠시는 할 말 있네요 잠시는 똑같아요 잠깐만 똑같아요 잠깐만 잠시 잠시만 확 잠시만 똑같아요 다 쓸 수 있어요 수중리 잠시 잠시만 확 잠깐만 잠깐 다 써요 자, 따라하세요 잠깐만 잠시 또 잘 씁니다 기다리다 나왔네요 기다리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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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기다려 요요 됩니다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음 선생님은 기다립니다 꽃죠 깍생비엔 학생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음 비주 예를 들어서 음 저는 또 기다립니다 아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 학생 학생 예 학생을 기다립니다 확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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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학생을 기다려요 예 알겠죠? 자,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필요합니다 또는 필요합니다 또는 필요해요 이렇게 됩니다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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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카드 필요해요 이거 티앱 했잖아요 이 카드는 이 티앱 이거 많이 씁니다 현금 카드 이건 이건 학생 카드인데요 학생 카드 네 니올로알 종류가 많습니다 니올람 많습니다 학생 카드 또는 현금 카드 디앤 카드 디앤 카드 그 현금 카드도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이게 카드 여기 사진 있죠? 사진 했고요 자 아 회화 다시 보겠습니다 회화로 가서 자 여기가 은행입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은행입니다 더일라 은항 그쵸? 여기가 은행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엠딘 람지 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통장 통장 했죠? 잠깐 통장 이게 통장이네요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이딘 람 통장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쓰세요 비엣 아 지금 람 비엣 쓰고 있네요 예 예 비엣 쓰고 있습니다 비엣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비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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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람 르테나이 도컴 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직원에게 주세요 람 쪼 아 쪼 쪼 연비엣 직원에게 주세요 에게 쪼죠 주세요 예 예 자 직원입니다 연비엣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똑같아요 종료 똑같아요 자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직원 허위 현금 카드도 필요하세요 M건 예 까나이 팁 현금 카드도 필요하세요 예 만들어주세요 람쪼 M 자 만들어주세요 예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해초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여기가 은행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쓰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직원에게 주세요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현금 카드도 필요하세요 예 만들어 주세요 예 예 만들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수 선생님은 지수 선생님은 지수 심기엔 까깸라마이 자 답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은행입니까? 아 은행입니다 자 한 번 더 여기가 은행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쓰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뜨던. 여기서부터는 꼴라, 직원, 깎임라, 마이, 답, 시작.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현금 카드도 필요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표현 연습으로 가야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케이크입니다. 자,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자,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자, 테이크 꼭 따라하세요.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자, 한 번 더.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예,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케이크는 뭐죠? 이거, 아, 몰라, 맛있겠다. 이거 언제 필요합니까? 껀, 키나오 껀, 까나오. 생일입니다. 예, 생일. 생일. 씻노. 아, 씻노 껀, 고, 선생님의 생일, 고, 껀, 케이크,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케이크예요. 케이크, 자, 테이크, 고, 냐. 자,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생일날, 나이. 씻노. 생일날,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생일날, 케이크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돈입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한꺼. 이거 얼마냐면요. 음, 돈이 얼마냐면 만원입니다. 이건 만원. 만원입니다. 만원입니다. 자, 테이크, 따라하세요.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음, 돈이 필요합니다. 자, 깡니요, 깡돈.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 모이닝. 만원입니다. 만원짜리 돈입니다. 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카, 멜, 라입니다.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카메라.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주파인. 네, 주파인.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예, 이거 띵한. 핸드폰, 핸드폰입니다. 자, 마이지동. 자,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핸드폰. 자, 따라하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또 잘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 예. 우리 배웠습니다. 이거 합조. 배웠습니다. 집입니다. 집. 자, 따라하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어, 집이 필요합니다. 꽃건냐. 또 집이 필요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거 누구인 것 같아요? 예, 이건 친구입니다. 둘이, 반. 친구. 친구입니다. 친구.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깎임껀까이지?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씀비엠껀까이지? 띠엠. 돈이 필요합니까? 띠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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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이 필요합니까? 띠엠. 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아, 선생님은 꼭 권까이나이. 예, 선생님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꼭 권까이나이. 자, 선생님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에바.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색깔 좀 다른 걸 해볼게요. 예, 선생님은 이거 카메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집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필요합니다. 그리고 케이크 필요합니다. 그리고 케이크 필요합니다. 네,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다음 자, 예문 보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예, 돈이 필요해요. 왜요? 왜요? 왜요는 뭐냐면요. 다이사오. 엠컨띠엔. 다이사오. 왜요?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집을 사려고 합니다. 또 이 뭐? 디 또 이 디 무어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읽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왜요?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을 사려고 합니다. 자, 이해합니까? 예, 이해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지수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케익이 필요해요. 케익. 와, 케익. 이게 케익이죠? 케익이 필요해요. 케익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음, 딸석건 까이지, 딸석건 케익. 왜 케익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음, 람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친구 생일이에요. 오늘 친구 생일이에요. 자, 이거 이거 틀렸네요. 어, 사이즈 틀렸습니다. 생일이에요. 가 돼요. 둠. 다시 쓰면 생일이에요. 오늘 친구 생일이에요. 누테나일러둠. 알겠습니까? 자, 사이즈 틀렸습니다. 생일이에요. 오늘 친구 반 친구 생일이에요. 쓴냐고 엠 쓴냐고 반 자, 오늘 친구 생일이에요. 자, 까깜 쓴냐 태 키나오 언제입니까? 키나오 쓴냐고 엠 자,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이 언제입니까? 음, 홈라인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자, 태꽃 따라해보세요. 무엇이 필요해요? 케이크 필요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친구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음, 자, 이해합니까? 음, 이해합니까? 자, 무엇이 필요해요? 예, 케이크 필요하대요. 케이크 비, 보이비 따이사오 건 케이크 보이비 쓴냐고 반 오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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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생일이에요. 오늘이 친구 생일이에요. 오늘 친구 생일이에요. 자, 이해합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자, 전화가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전화입니다. 전화 전화가 필요해요. 어, 또 있건 된화 자, 전화가 필요해요. 왜요? 음, 됐어. 왜요? 음, 한국에, 한국에 전화하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가 뭐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이게 전화하고 싶어요. 자, 한국에 전화하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한국에 전화하고 싶어요. 한국에 전화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 여기 다이다이다이다이다. 여기 번호를 쓰세요. 번호, 번호가 뭐였어요? 예, 번호를 쓰세요. 비에 어, 비주 한국람 음, 8, 7, 0, 으흠, 2, 4, 2, 4, 4, 4, 4, 4, 4, 4, 4, 7, 0, 2, 4, 4, 번호를 쓰세요. 쓰세요. 번호를 쓰세요.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전화가 필요해요. 전화가 필요해요. 왜요? 왜요? 한국에 한국에 전화하고 싶어요. 한국에 전화하고 싶어요. 여기에 번호를 쓰세요. 여기에 번호를 쓰세요. 여기에 번호를 쓰세요. 아이, 누굽니까? 마이인 것 같아요. 마이. 여기 누굽니까? 지수입니다. 지수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전화입니다. 전화, 확라, 전화기. 똑같아요. 전화기. 전화기. 음, 네. 띠띠띠띠. 이렇게 누른 거죠. 전화기입니다. 자, 표현연습 두번째.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람 르테나이 꼬드워 콤 이렇게 하면 네우 람 르테나이 됩니까? 이게 뭐였어요? 네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우 람 르테나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꼬드워 콤 됩니까? 는 이게 완전히 똑같아요. 네,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의미가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종료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람 르테나이 꼬드워 콤 돼요? 예. 마이 들어보세요. 전화 해도 됩니까? 전화 해도 돼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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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아요. 자, 대구 따라해보세요. 전화 해도 됩니까? 전화 해도 됩니까? 전화 해도 돼요? 돼요? 전화 해도 돼요? 음,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돼요? 전화 해도 돼요? 예. 전화 해도 돼요? 예. 여기 써도 되죠? 전화 해도 됩니까? 고 덕 컴 네, 네, 고 이딘 토할 고 덕 컴 전화 해도 됩니까? 음, 멍 예. 전화 해도 돼요? 데이 토할 고 이딘 토할 조엠 더 전화 해도 돼요? 전화 해도 돼요?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예. 다음은요. 마이입니다. 집에 가도 됩니까? 집에 뭐예요? 가도 디 네오 탐냐고 엠 고 덕 컴 자, 이응 열라 테나이 집에 가도 됩니까? 자, 테오 고 따라하세요. 집에 가도 됩니까? 집에 가도 됩니까? 자, 짤라이 자, 지수 니다. 그럼요. 그럼요. 어떤 인지 당연하죠. 그럼요. 와도 됩니다. 됐나 두어 예. 와도 됩니다. 자, 됐냐 엠 꿈두어 와도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와도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그럼요. 와도 됩니다. 그럼요. 와도 됩니다. 예. 그럼요. 와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와도 됩니다. 이 까 이거 호 는요. 항상 올려야 돼요. 집에 가도 됩니까? 집에 가도 됩니까? 콤덕. 집에 가도 됩니까? 이거 올려야 돼요. 뉴테나 이렇게. 집에 가도 됩니까? 예. 그럼요. 와도 됩니다. 와도 됩니다. 이거 좀 내리고요. 이거 보세요. 전화해도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전화해도 됩니까? 올라가요. 됩니까? 까? 이렇게 해요. 전화해도 됩니까? 예. 전화해도 돼요. 예. 전화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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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한국의 전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한국의 전화 어떻게 합니까? 자, 골드 앤 투 한 껍 테나오 이 어떻게 합니까는 거의 테나오랑 같은 말이에요. 예. 테나오. 태 이거 있습니까? 테나오. 아, 제가 모르겠네. 콩빛. 자, 테나오. 한국의 전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번호를 쓰세요. 여기에 번호를 쓰세요. 여기에 번호를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8 8 7 8 7 0 0 0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비에 르테나오 고 됩니까? 자, 이 숫자는 이 숫자 자, 이 숫자 쏘 그죠? 이 숫자는 7입니까? 이거 7이에요. 7 자, 빠르면 7 됐고 따라해보세요. 7 7 못하이바본 바이 못하이바본 남 싸우 바이 바이네요. 바이 자, 이 숫자는 7입니까? 7인데요. 응어이 비엔남 라 비엣 느테나이 발코 응어이 한국 라 음 미응어이 한국 비엣 느테나이 허이 칸야오 달라요. 허이 칸야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7입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꼴라 마이 선생님 마이입니다. 여러분은 지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의 전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맞아요. 자, 타이도 바꾸서 해보겠습니다. 꼴라 선생님이 음 지수 신비 여러분이 마이 시작 시작 여기에 번호를 쓰세요. 이 숫자는 7입니까? 네, 맞아요. 또 잘했습니다. 다음 자, 이거 동뜨입니다. 동뜨 주세요.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꽃을 꽃병에 꽂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디디디디디 꽃병입니다. 꽃병 이것은 무엇입니까? 디디디디디디디디 음 꽃입니다. 이게 뭐예요? 꽃다 꽃을 꽃다 이 꽃다 해서 왔습니다. 껌 입니다. 꽃을 꽃다 꽃네요. 누굽니까? 지수입니다. 자, 마이 씨가 말합니다. 자, 꽃을 꽃을 꽃병에 꽂아주세요. 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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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주세요. 자, 꽂아주세요. 네, 따라하세요. 꽃을 꽃병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이게 껌이죠. 꽃다 는 꽂아주세요. 예, 부탁하는 거죠. 꽃을 꽃병에 꽂아주세요. 보세요. 보면 아닌데 자, 지수 씨 누구예요? 이 사람이? 마이이죠. 마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수예요. 그래서 마이 노이 르테나 지수 어이, 지수 씨 지수 씨 책을 이게 뭐예요? 책 책을 책장에 책장 책장 책장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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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자, 듣고 따라하세요. 지수 씨 책을 책장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자, 이 사람이 마이가 이우꺼우 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죠. 이우꺼우 이우꺼우가 이게 맞나? 이우꺼우 꺼우가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 이우꺼우 맞습니까? 아, 꼭 콩미래 콩렬람 아, 음, 태 음, 네, 지수 씨 마이 노인의 텐아이 지수 씨 책을 책장에 꽂아주세요. 지수 씨 지수 씨 책을 책장에 꽂아주세요. 예, 꽂아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책. 어우, 많습니다. 책 많습니다. 니울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안 예쁘네요. 많습니다. 자, 책이 많습니다. 책이 많습니다. 책이 많습니다. 이게 책장입니다. 책장. 예, 책장. 북장. 아, 북장이 아니에요. 콩팔려고 북장이. 책장. 예, 이게 책장입니다. 까이날라. 책장. 음, 책장이 많습니다. 책장이 있습니다. 책장이 있습니다. 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기 뭐, 뭐예요? 지수가 말하네요. 지수가 말하네요. 마이 씨 편지를 써주세요. 마이죠, 이게? 편지를 써주세요. 자, 지수 이유 거 마이 어이 라 라먼 쪼또이 라먼 쪼또이 라먼 쪼또이 비에트 자, 편지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마이 람 비에트 뭐, 뭐이죠? 마이 람지 뭐합니까? 비에트 쪼 지수 지수에게 주려고 그래서 편지를 써주세요. 편지를 써주세요. 마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편지를 편지를 써 드릴게요. 예 편지를 써 드릴게요. M 비에트 조 지수 편지를 써 드릴게요. 이게 뭐 있겠습니까? 트 조 비트 비에트 간 거 편지를 쓰다 편지를 쓰다 따라하세요. 편지를 쓰다 편지를 쓰다 자 여러분 편지를 씁니까? 편지를 씁니까? 아니요. 편지를 안 씁니다. 콩팔라 비에트 편지를 안 씁니다. 음 꽃 틴 틴 안 비트 조반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자, 듣고 따라하세요. 편지를 써 써주세요. 편지를 써 주세요. 네, 예, 편지를 써 주세요. 마이 자, 예, 편지를 써 드릴게요. 예, 편지를 써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써 주세요. 자, 이해합니까? 자, 이해합니까? 예, 이해합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홈라이 합 여기까지입니다. 렌더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